마일담 자매께서 나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년부를 다니다가 어두웠던 학창시절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었고 또래들과 모이는 곳에 벽이 생겨 교회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바깥을 나가지 못했고 혼자 집에서만 생활하며 어둡고 꿈없이 지내왔습니다. 제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져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나 오래가지는 못했고 여러 계절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주님께 전부를 두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로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었고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 빛이 스미는 것처럼 삶의 패턴이 회복되고 모든 행동들과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양육은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바나바 성경이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괜찮다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주며 주님 안에서 저와 교제를 쌓아갔습니다. 육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에서 주님이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무너졌었던 까당은 저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고 또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버티기만 하며 주님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라는 말씀에 그동안의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에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 동안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나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저의 자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저를 위해 기도해준 공동체에 감사하는 마음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열심이 아닌 저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긴 시간 바라보며 기도로 돌봐준 저의 세런데 제 삶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한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경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제 삶을 친히 다스려주시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